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저번주 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01페이지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일단 사계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요.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 102페이지 보시면 요건이 나오죠. 일단 사계에 의한 의사표시가 뭐냐?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사계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데 사계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반드시 기망, 속이는 행위가 존재해야 된다. 주의할 점은 고지 의무, 알려질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모든 기망이 사기인 것은 아니고 그 기망이 위법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위법이란 비난할 정도,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되고요. 세 번째, 고의여야 된다.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가 될 수 없고 고의여야 되는데 이 고의는 2단의 고의, 2중의 고의.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은 부족하고요.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배고파의 조심 효과가 나옵니다. 일단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를 쳤다면 언제 취소할 수 있느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주의하실 것은 만약에 제3자가 사기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더라도 취소를 안 했더라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왜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사기 강박을 했느냐? 두 가지다. 만약에 이 제3자가 대리인으로 평가된다면 본인이 알도 모르도 상관없이 항상 취소할 수가 있고요. 대리인이 아니라 단순한 피용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107페이지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학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108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오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효과는 사기와 똑같습니다. 일단 개념은 뭐죠? 강박, 해악을 고지했더니 그것을 인해서 공포를 느끼게 되고요. 그 공포의 기계에 들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자 개념에도 주의하실 것은 첫째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강박을 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강박 자체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요건 강박이 존재해야 됩니다. 다만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아예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 강박이 위법해야 되고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만약에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한 강박이 되고요. 반대로 고소고발과 같이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에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한 강박이 됨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고위화되고 이중의 고위, 이단의 고위화된다. 따라서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위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위화됨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요. 주관적인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110페이지 의사표시의 마지막으로서 의사표 효력발생이 나오죠. 자, 일단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 의사표 효과가 발생하느냐. 1. 상대방이 없는 경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기는 표백주의를 취한다. 따라서 의사가 완성이 됨으로써 바로 효과가 생기게 되고요.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 예배적으로 발신이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민법원칙적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인데, 111페이지죠. 그럼 언제 도달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도달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따라서 상대방 본인이 직접 받는 것만 도달인 것이 아니라, 동거하는 가정이나 가정부, 파출부가 받는 것도 도달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문제가 되는 경우, 가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격지자와 대화자, 시간 문제지 거리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의사표시가 발송되고 도달하기 위해서 전혀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는다면 대화자가 되는 거고요. 답은 입정 책임이죠. 도달 됐으면 누가 입증하느냐. 도달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다. 따라서 표의자가 주장한다면 표의자가 입증하고요.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데 표의자 입장에는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내용 증명 등기 우편이죠.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이 되었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것이 발송도 되고 반송,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 입증이 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다만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한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제 113페이지 도달주의 효과. 의사표시는 도달하게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 원칙이므로 도달되기 전에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의사표시가 연착되거나 불착되면 표의자에게 불이익으로 귀속이 되고요. 또 발신 후 사정변경, 표의자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 효과가 생기고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 효과가 생김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114페이지 오시게 되면 예외에서 발신주의가 나오죠. 두 가지입니다. 답장이 발신주의고 사원총의 소집통지가 발신주의죠. 그래서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과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 발신주의고요. 사원총의 소집통지가 발신주의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공시송달이죠. 우리는 언제 하는지만 알면 되는데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의사표의 수령능력이죠. 자, 모든 제한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물론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특정후견인은 수령 무능력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만 수령 무능력자고 이 사람들이 받으면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도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거 가능하고요.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도달 안 되는 그때도 도달하게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사표시가 끝났고요. 이제 법률행의 대리가 되는 거죠. 일단 대리의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대리란 뭔가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인 거죠. 이렇게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인데 친권자와 후견인과 같은 법정대리는 사적자치를 보충하게 되고요. 이미 대리는 사적자치를 확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대리와 구별해야 될 개념에서 118페이지 나오죠. 일단 대표가 나옵니다. 법인의 대표가 법률행위라면 그 효과가 본인에 기속된다는 점은 대리와 마찬가지죠. 다만 왜 기속이 되냐면 대표행위가 이코로 법인 자신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따라서 대표가 하는 모든 행위, 그것이 법률행위든 사실행위든 불법행위든 법인에게 그 효과가 기속된다는 점에서 대리와 다르죠. 왜냐하면 대리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표시,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리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자죠. 사자는 뭔가요? 본인이 결정하는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주거나 표시해주는 사람을 사자라고 한다. 따라서 대리와 사자의 차이점은 누가 의사결정의 주체인 거죠. 대리에서는 누가 의사를 결정합니까? 대리인 자신이. 사자에서는 누가 의사결정합니까? 본인이 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고 따라서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뭘 해야 됩니까? 의사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간접대리입니다. 상인에 대한 위탁매매처럼 타인의 계산으로 직접 자신이 법률행위를 하고 나중에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우리가 간접대리라고 하고요. 타인의 계산이라는 말은 돈을 받더라도 자기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매매, 위탁매도인인 상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간접대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탁매매가 간접대리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죠. 120페이지 오시기 보면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가 나옵니다. 대리는 법률행위에 한해서 허용이 됩니다. 다만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법상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요. 또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리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준 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의사표시와 재산이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민법교정이 준용이 되는 거죠. 유추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대리의 종류.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있고요. 능동대리, 수동대리죠.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를 우리가 능동대리라고 하고요.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것을 우리가 수동대리라고 합니다.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리의 본질은 능동대리인 거고요. 따라서 대리는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무엇도 할 수 있죠? 수동대리도 할 수 있다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대리권이죠.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권리고요. 남을 위한 것은 권한이라고 해요. 따라서 대리권을 가지고 법률행위라면 그 효과가 행위란 대리인 자신에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남, 본인에게 기속되는 것이니까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고요. 이러한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정대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되고 이미 대리권은 숙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122페이지죠. 숙권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 통설과 반례는 단독행위로 의한다. 다시 말하면 숙권행위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로 이해하고요. 대리권을 주는 이유인 기초적 내부관계와 숙권행위는 별개의 문제인데 기초 내부관계 무효 지소 해제가 됐을 때 숙권행위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에 있어서 우리 판례는 무인성서를 취한다. 따라서 대리권을 준 이유가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어서 무효라 하더라도 숙권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한 행위는 적법한 대리행위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저번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123페이지부터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대리에 관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